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립점트입니다. 금속이나 목재를 자르시는 일, 그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요라는 메이커를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로? 가성비? 아닙니다. 성능으로요. 목공이나 금속, 멀티 팁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코요라는 회사에서 정신나가 어마어마한 이벤트 한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거의 모든 분들 유튜브 아이디 가지고 계시죠? 조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단할 때 무슨 절단기를 활용을 하는지 메이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커팅 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커팅 후에 피삭체의 단면을 영상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조건, 유튜브 업로드 제목에 코요 영문명과 한글명 그리고 사용을 했던 날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날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불특정 다수가 단면을 잘라서 보여줄 때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일단 공통 조건은 끝이 났고요. 얼굴 안 나오셔도 되고 제품만 영상에 잘 담기면 된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준비했냐? 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코요에서 출시하고 유통되고 있는 전제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목공용이면 목재, 철제용이면 철제, 스테레스 스틸용이면 스테레스 스틸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컷 이상 짤은 3분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시 그 제품 한 장을 더 주신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코요 전제품 중 한 가지 100컷 이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 시 두 장을 추가로 증정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예요.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내가 매일 작업을 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꼭 참여를 본사에서 안 좋아하려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컷 이상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 주실 시 10장을, 그러니까 한 장 사면 10장을 더 준다는 얘기죠. 한 장 사고 1000컷 잘라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10장을 추가로 14인치 날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일반 금속 날이 10장이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그냥 무상 증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1000컷 이상의 영상을 아무래도 편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나 참여를 하실 수는 없는 그런 이벤트 같고요. 그리고 또! 철물점 TV 구독자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증을 해 주신 분에 한해서 10인치 목공용 톱날 한 장을 또 추가 증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업로드한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요. 신청이 아니지. 조건만 부합하면 다 준다는 얘기잖아. 모두모두 이 신청을 해서 본사를 거둘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도 나누비 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7인치 멀티날 2개와 10인치 목재날 2개 14인치 금속날 2개를 나누비 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맨트 신청을 해 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본사에서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이 부분을 꼭 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행사는 제품을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제품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지 당근마켓에 물건 싸게 팔려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랍니다. 그 부분 본사에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누비 맨트로 진행을 하고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